아! 너 지금 무식하냐? 야 너 지금 어디 가? 아 쉬나 했더니 어 옆집 가시는구나? 아 거기 사시나 봐요. 아 저 오늘 2301호에 새로 이사 왔거든요. 깜짝 놀라셨죠? 모르세요? 몰라요? 날? 알아야 됩니까? 아 아니요. 그런 건 아닌데요. 근데 왜 이렇게 빤히 쳐다보세요? 비밀번호 누를 겁니다. 어... sorry. 네. sorry.